으음! 금융을 새롭게 만들어주마! 오케이! 금융그룹! 제가 바로 배홍동 유식 비빔면의 라이징 스타! 비빔면은 이걸로 끝장일! 배홍동! 다 들어와! 음! 맛깔나게 땡긴다! 매콤새콤 넘신! 배홍동 비빔면! 무슨 동? 배홍동! 6월 넷째 주 정상에다 할 슈 챔피언은 누구일까요? 지금 바로 1위를 공개합니다. 1위를 공개합니다. 자, 배홍동이로. 1위를 공개합니다. 9위, 지구, 공개합니다. 배홍동의 스킬 1위를 공개합니다. 2위를 공개합니다. 파이팅! 3위를 공개합니다! 네! 6월 넷째 주 Kait 유쉬 샘피언!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. 이 트로피는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리는 쇼챔피언 투표는 아이돌 챔피언에서 가능하니 꼭 참여하세요. 땅콩민과 함께한 글로벌 팬들의 팬심 점검은 어떠셨나요? 케이팝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뜨겁다는 걸 확인했다면 매주 쇼요일에 쇼챔임으로 와주세요.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릴게요. Always Music, Feel the K-POP, 또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오늘은 빠바바! 톡톡톡톡과 함께한 시작!